혼자 하고 싶어니까. 야 야 야 야. 쉬어 쉬어. 제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서 그래. 진짜 왜 이리 가. 왜 이리 간다.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아 야 같은 팀인데 넘어간 거 아니야? 어? 야 야 무서워. 불어 줘야 중심을 불어 줘야 돼. 중심을 불어 줘야 돼. 자 간다. 됐다. 중심을 불어줬어. 바른자. 바른자. 와 우악.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야 야 허거 마이너스. 허거 마이너스. 진짜 잼을 마져 그거. 허거 마이너스. 허거 마이너스. 아 긴장돼. 아 긴장돼. 긴장돼잖아요. 이거 깃발을 손톱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 야. 아. 야. 한번도 있어. 한번도 있어. 아. 야 형. 해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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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착. 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네? 마지막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곳곳에 깁대에 직공이 붙여져 있어요. 하얀색 깁대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깃발 뺏기를 하고 30분이 되는 시점에 깃발이 매달려 있는 동아리가 승리를 하는 건데 중간이라도 매달아서 1분 동안 버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고 그 뒷대에 1분 동안 벗겨 있으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나 승리가 나타나 직공을 찾는 게 중요하네. 그렇지만 승리가 나타나는 경우에 뒤에 만약에 또 다른 분을 넘어가면 에이 너무 심기나 나 죽어요. 맞아요. 굉장히 저 팀들 볼링핀처럼 그냥 쓸어버린 용이에요. 시작 위치는 여러분들의 각 반에서 시작할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3분 동안은 가장 많이 성공하기만 감사드립니다. 깃 대기 보인 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댕베베베베베 네 싸우고 싶어 싸우고 싶어 당장 저들 깃발을 빼앗아서 우리 킥대에 빼달고 싶단 말이야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레이 시작! 레이 시작! 레이 시작! 레이 시작! 이거 일단 잠깐만 빨리 팀원들을 만나볼 거 아니야?